장어 3개 있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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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장어 3개. 진짜? 우와. 장어 3개. 파고 들어가려고요. 이야. 오, 진짜야. 우와, 초콜릿 한 개.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? 어, 그러네.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? 어, 그러네. 오, 오. 오, 오. 좀 내 파격 사야죠. 상하수님 오빠 빼게 해줄까? 뭐 말해? 줄라기 수단 시간은 쇼핑을 하는 것 같다. 줄라기 수단 시간. 아, 경만 족장님이랑. 너무 재밌어, 뭐 이렇게 하는 게. 그러니까 추워도 자꾸 안 가게 되는 게. 서건이가 어제 승부한 줄 알아요. 흘려서 만나라는 거야. 아, 둘이 아주 환상의 흘리였어. 뒷처리는 깔끔하게. 무사히 돌아온 병만족. 뱀장어 두 마리 얻은 대가치곤 고생 많이 했는데요. 제작진이 준비한 뜨거운 물을 마시고 원규 회복. 와. 힘들게 잡았으니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. 렌트는 갑자기 있지 않아? 렌트 하나 죽는 데 없어요. 렌트 둘이 꺼? 니 꺼? 내가 잊어버렸잖아. 쟨 진짜 크다. 오. 어떻게 저렇게 크지? 오, 얘 얘 얘 얘 움직인다. 와, 어디? 어디? 뜨거워서 꼬리 움직여요. 난 이렇게. 오, 와. 우와. 장난 아니다. 우와. 근육. 근육이 수축하는. 그 정도 치고는 너무 활다르게 움직이지 않아? 여기저기 수축하는 거지. 내려가. 이 밑에 게 또 맛있었거든? 숯불에 구. 응. 숯불에 구. 또 맛있었거든. 어우, 소리. 맛있는 소리. 다 익은 것 같아. 잘 먹었어. 이거도 남은 것 같은데 알겠어? 아니 왜 이렇게 조금해졌어? 쪼라노. 와. 떡질 수치 너무 많이 묻었어. 아까까지 배고픈 거 몰랐는데 배고프다. 아, 딱 이고 보니까 확 올라간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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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꼴이 오늘 제일 고생한 서거님. 진짜 그거는 오빠가 먹어야 돼. 꼬리 하나 먹고. 감사합니다 형님. 저 꼬리냄지. 필승! 나머지 하나는 형만이 형 거. 아 얘 모양 좋은데 지금. 그러니까 얘 꼬리가 작년 아니야. 얘 꼬리봐. 어때? 진짜 크다. 옷에다가 꽉 눌러버려. 옷에다가 꽉 눌러버려. 틀었어, 틀었어. 틀었어, 틀었어. 그럼 진짜 맛있는 건데. 여기 먹고. 어우 이거 완전 좋은데 이거. 와 고맙습니다. 와 고맙습니다. 맛있다. 이렇게 회전을. 아. 와. 이렇게 회전을. 먹이는 맛있게 먹을 때는 웃습니다. 음. 와 이건 진짜. 음. 이건 막이 안 된다고. 껌처럼. 약간. 응, 소금 좀 해줘. 으음. 이거 참 맛있구만. 응. 이게 애프타이저이고. 메인드신지 여기 남았습니다. 저 와인이 어떨까. 이게 진정한. 이게 식사가 될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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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호우. 약간 맛있게 먹어야 돼. 맛있게 먹어야 돼. 맛있게 먹어야 돼. 맛있게 먹어야 돼. 김깔 두 개 깔았어. 우와 김 나는 거 봐. 뭐положesta. 그리고. 아까 너무 많이 먹어주는 것 같은데. 왜 이렇게 엄 ? 그렇게 많은 누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구 맥주